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영마이스리더 5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새롭게 활동할 36명의 5기생들의 계획 설명과 영마이스리더 4기 선배와의 대화,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마이스 산업 관련 실무이론 강습, 마이스 행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총 125명의 인천 영마이스리더들이 육성해 왔습니다. 영마이스리더 5기는 마이스 분야 진로 지원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실무교육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